예전에는 취향에 비해 취향에 비해 아 진짜? 음 예쁘긴 한데 지금도? 또 할아버지 오지마 또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어떨지 모르겠네 아직 안 오는 거 아니야? 완전 버섯 탕이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봐봐 너무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여기 시작도가 아니야? 이거 꽃이라서 익힌가 보다 아니야 그것도 아닌걸?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지금 옷을 입을 때 여름이라 그런가 보다 지금檜察한 동네 도 expectations 그 speed of the weather 2. 싶어 침대 빨라 마이 침대 침대 그렇구나 얼만데요? 한 뱅에 육천은 두 뱅에 많아 어? 그 이따가 와서 와서 살게요 뱉에 달아 버섯 뭔데? 그래요? 살펴봐요 반산물을 꺼내서 이게 뭐야? 삼송이? 재밌네 콩마늘 빵? 으악! 귀여워 다 먹었다? 소총쿨입니다 아니야 작은 거 많아지 땡 맛있겠다 소총쿨도 반산물이 되어있어 예 월요일날 벌써 열어놨어요 오란다도 있네 맛있게 드세요 버글랭 이런 건 사과 한번 먹어볼래? 오란다도? 응 맛보세요 이거 먹을까봐요 새기들은? 네 먹고 가자 오 똑똑한데?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알아봐 그럼 집에 가서 드시네요 약간 찍힌 거에요 아니 지금 가면 안 찍힌 거에요 무슨 네 이제 내가 살짝 보내도록 드릴게요 네 어? 그러면 그 위에 다시마를 좀 주시면 안 돼요? 그럴까? 네 어 그래요 그래받은 거 찾아봐요 근데 4개가 사기는 너무 많은 거 같아 근데 여기 줄 금방 얻어진다 근데 여기 줄 금방 얻어진다 그래 화할까? 난 인삼만두 아니 인삼갈비만두 이모 카드로 해도 되죠? 소주민 안에 뭐 들어가요 이모? 컷 진지에 그랬는데 우리 저기 아줌마 풍벽사단 아줌마하고 남자분이 되게 싹싹하다고 아 맞아요 인사 잘하죠 어 응 여기가 물이 들어온데? 어 앞에 구경하고 싶은데 근데 다리 이쁘게 안 보이네 여기 있는 거 안하잖아 이거도 더 exponential 좀 이모니깐 컷 아 일깔 아 아 아 아 아 늦은 뭐야~? 계무섭 보이죠? 안녕 아빠! 차 저기! 차 조심해 저기서 뛴다 어머나! 맛있겠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대박이야 아주 그냥 어 여기 앉아? 왜?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안녕 맛있다 방이랑 귀여워 저게 먹고 피우면 진짜 예뻐집니다 와 본 거 맞아? 무인발맥이다 무인발맥이다 너무 예쁘다 매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우와 와 어 이게 진짜 뭘까 소란을 죽여버렸어 와 여기 서있다 흔들리자 여라야 왕버지라편이 있습니다 대단을 했을때 사원과 인구 중에서 내리기 바랍니다 선착장에 붙잡고 승선심에서 작성 후 승선권을 승선심으로 제시하시며 승선심에서 받들아 왕버지라편이 있습니다 오 몰라 떨어지면 안되네 연기 승선해 승선 승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